공시를 중심으로 전략을 세워봅니다. 안녕하세요. 공중전의 샛별 김유나입니다.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밀려 양지수가 나란히 파란불로 마감했습니다. 반도체주, 2차전지주 등 시가총액 비중이 큰 종목들이 동반 약세를 나타나며 지수에 하방 압력을 가했는데요. 그 안에서도 ESS 관련주와 방산, 드론 섹터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현재 4시에서 6시 사이 시간의 단일가 매매가 회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새롭게 올라온 이슈와 특징들 짚어봤습니다. 실적 발표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는데요. 삼성중공업이 3분기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119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8% 증가한 수치입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14.7% 늘었고 순이익은 100% 증가했습니다. 3분기 매출은 학예휴가와 추석 연휴 등 계절적인 요인으로 조업일수가 감소하면서 직전 분기 대비 8% 감소했지만 지난해 3분기에 비해서는 증가한 수치입니다. 현재 다수의 수주 협상을 진행하고 있어서 연간 목표 달성은 무난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3분기 영업 손실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적자로 전환했습니다.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투자가 원인이라고 밝혔는데요.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616억 4천8백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3% 줄었습니다. 누적 매출액은 전년보다 60% 늘었습니다. 오늘 오후 윤석열 대통령과 안재희 두다 폴란드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공동 언론 발표를 통해 양국 간 방산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연내 타결을 목표로 협의 중인 K2 전차 2차 이행 계약을 포함해 방산 협력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공시 다뤄봤습니다. 시간의 특징주 탭5을 보겠습니다. 현재 시간 외에서 보안주들의 상승 랠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불법 유통된 개인정보 탐지에 AI 기술을 활용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보안주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하이트론, 인스피언, 샌즈랩 등 전반적으로 빨간불 켜내는 가운데 모니터랩이 현재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보안주들의 흐름, 잠시 후에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KB금융이 현재 2% 넘는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3분기 순위기 전년 대비 18% 증가했다는 공시가 나오면서 투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드론 관련주도 현재 상승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안보 위기가 커져가는 가운데 국방부가 국산 자폭드론 실전 배치에 나선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매수세의 훈풍이 불고 있는데요. 베셀은 정규장에서 두 자릿수 상승 마감한 데 이어서 현재도 2% 가까운 시세에 뿜어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미 약품이 특징적인 움직임 보입니다. 정규장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가 연출되는데요. 4% 넘는 강세 마감했지만 현재는 차익실험 매물이 출회되면서 하락 전환했습니다. 한미그룹이 12월 주총을 앞두고 경영권 갈등이 재점화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중동 리스크가 심화되면서 에너지 관련주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대성 에너지가 현재 2% 넘는 상승세에 이어가고 있는데요. 국제 유가 변동성과 함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시간 외에서 새롭게 올라온 이슈와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관련된 종목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바로 02-2000번에 4919로 신청해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중전의 김은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장 마감 이후에 나온 실적 발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B금융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정말 잘 나왔습니다. 밸류업 발표에 제외됐었어서 주주분들도 걱정 많이 하셨을 텐데 이번에 자사주 소가까지 밝혔어요. 지금 시간 내에서 2% 넘게 상승하고 있는데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KB금융 실적 어떻게 보셨을까요? 너무 잘 나왔고요. 사실 지금 금융주들 너무 잘 가고 있죠. 특히나 지금 메리치 금융지주는 조정이 없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 길을 KB금융도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오늘 공시를 통해서 자사주 소가에 대한 공시가 나왔고 주주 환원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왜 KB금융이 밸류업 지수에 빠졌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금 만약에 이렇게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보여준다고 한다면 밸류업 쪽의 지수에 포함될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금융주들은 지금 제가 저번에 농담사만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내가 사용하시는 주거래 은행에 아무거나 사셔도 괜찮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때라도 살 걸 그랬어요. 그때 샀으면 지금 수익이 꽤 크죠. 꽤 됐는데 어쨌든 저는 이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융주들은 제가 봤을 땐 우리나라 4대 금융주들이 똑같이 이런 식으로 공시를 낼 것 같아요. 만약에 밸류업 지수에 포함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런 수익에 대한 부분들을 주주 환원에 대한 그런 밸류업에 대한 이미지 자체를 만들어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 선봉에 사실 메리츠 금융주수가 미리 털을 닦아놓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런 군중심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건 갑자기 다른 얘기로 빠지는데 소상공인 분들이 사업을 하시다 보면 내가 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경제업체가 네이버에다가 광고를 한다고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면 그 사장님도 이거 내가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 이런 군중심리가 들어가서 하게 되거든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메리츠 금융주주에서 워낙 지금 주주 환원 책을 강하게 지금 공시를 하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KB금융 입장에서도 쟤네가 저렇게 하는데 우리는 안 할 수 없지 이런 느낌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주주 환원률을 업계 최고로 목표하겠다 이렇게 또 발언을 했어요. 그 안에서도 금융주들 사이에서도 그들 간의 경쟁이 있어요. 그러면 물론 제가 그때 주거래은행 아무거나 사출도 된다고 했지만 그 금융주들 안에서도 우리가 얘네들보다는 잘해야 돼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서로 밸류업에 관련된 부분들 주주 환원에 대한 공시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그때랑 생각이 같습니다. 지금 사실 밸류업지수에 포함이 안 됐다고 여기가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기업들이 결국에는 그런 밸류업지수 포함 유무와 상관없이 우리도 저런 메리츠 금융주주라든가 다른 금융주주사들처럼 우리도 해서 나아갈 거야. 우리도 브랜딩을 해서 우리의 이미지를 굳혀서 고객을 더 유치할 거야. 이게 그들의 주 목적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 목적성은 변하지 않을 거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공시가 나올 때마다 그런 금융주들은 계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호실적에 더해서 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 추가 매입 소각 계획까지 밝혔습니다. KB금융 내일 시장에서의 시세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 좀 부진한 실적 나타낸 기업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바로 SK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3분기 영업 손실 396억 원 기록하면서 적자로 전환됐다라는 소식 전했는데요. 유세벽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워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목표 주가가 130만 원까지 상향하는 레포트가 나왔는데 SK바이오사이언스는 왜 이렇게 부진한 걸까요? 지금 정말 속 터지는 경우일 것 같은데요. 지금 올해는 적자가 확대될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벌써 8, 9월 달에 나왔었습니다. 증권사에서는 그렇게 봤었었고 적자 폭이 확대된 이유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공격적인 투자가 선행됐었었다.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반영이 된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주가 측면으로 본다면 5만 원과 6만 원 이 밴드 사이에서 계속적으로 지지부진한 흐름들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상포진이라든가 독감이라든가 수도, 장티푸스, 매출 같은 경우에는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긍정적으로 매출이 1,290억 원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그런데 사노피 5종 백신과 노바백스 코로나 백신에 대한 상품 매출이 494억 원 그런데 PCV21의 연구개발비, 제조시설 투자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면서 거기에서 적자 폭이 확대가 됐다는 이런 뉴스 속에서 이런 뉴스를 너무 신경을 가지고 계신 주주분들이라면 너무 신경을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결국에는 기를 모으고 있는 중이고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는 종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으로 멀리 내년, 내후년까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파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M&A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려고 지금 시도를, 트라이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독일 기업 여기에 지분 60%와 경영권을 지금 인수 결정을 했었고 이런 소식들이 들려오면서 주가에는 살짝의 변동성을 키워주는 요건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지금 단기적으로 어떻게 본다면 올해 그리고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하향 조정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그런 리포트들이 나오면서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모멘텀 플레이를 할 때 그때 주가가 다이라믹하게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한 4개월, 5개월 가까이 이 5만 원과 6만 원이 밴드 안에서만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은 투자를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매출이 증대되거나 영업이익이 조금씩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이 확대가 될 때 그때 저는 주가가 다시 한 번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따라가듯이 좀 갈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차트를 확 줄여서 보면 22년도 때 15만 원까지 갔었던 주가가 지금은 반토막도 아닌 3분의 1토막이 났죠. 5만 원대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데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지금의 공격적인 투자들이 정말로 좋은 긍정적인 흐름들로 모멘텀 플레이를 해갈 때 그때서야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뉴스가 적자가 났다. 예상되어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리고 4분기에 좋아질 것인가 턴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추적관찰을 해야 되고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힘드시겠지만 좀 버텨보자. 내년까지 좀 기다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의 실적 부진, 공격적인 R&D 때문이었다.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는 SK바이오사이언스 1% 넘게 밀리고 있는데요. 내년 상반기, 하반기까지는 좀 바라보자는 의견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시간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는 특징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시간의 거래에서 보안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한 번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정부 쪽에서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본부장님께 자세한 내용 한 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뭐 이제 텍스트가 아니라 이미지로도 개인 정보를 탐지한다고 하네요. 이게 참 보안주들은 무슨 말 해야 될지 모르겠는 게 지금 보시면요. 8월 27일 날 상한가 갔잖아요, 모니터랩이. 네. 근데 지금 그 가격으로 그대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철저하게 이슈에 의해서 움직였기 때문에 그 이슈가 이제 사라지게 되면은 이제 잊혀지는 거죠. 그러면서 줄줄줄 빠지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때 보시면은 거래량이 이만큼 나왔는데 빠질 때는 거래량이 거의 없어요. 그럼 뭐예요? 누군가 물량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만 잘 보시면요. 이게 지금 거래량이 이만큼 들어왔는데 여기서 누군가 산 사람들을 가지고 있었 거란 말이에요, 물량을. 근데 여기서 누군가는 팔았는데 물량 자체가 얼마 나오지 않았는데 주가는 빠졌어요. 그러면은 누군가는 가지고 있고 누군가는 팔았다라는 건데 이게 지금 만약에 이제 오늘 또 뉴스가 나오면서 또 내일 시세가 나오게 되면요. 분명히 가지고 있었던 물량 보유자들이 매도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슈가 나오고 나서 이슈에 의해 급등하는 종목분들을 내가 접근을 해서 단기 트레이딩으로 수위를 내겠다 하시면 오케이. 근데 이거를 가지고 중장기로 가져가서 또 내가 이슈가 나올 때 수익을 실현하고 나오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다면은 조금 저는 반대의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이 소식이 과연 이제 이런 거거든요. 과거에 이제 보안 관련주들이 오르는 이유가 정부에서 뭘 한다? 정부에서 규제를 만든다? 정부에서 뭘 하겠다 이거였는데 그러면 그 이제 앞으로 주가가 더 올라가려면 그것보다 더 강한 이슈가 나와줘야 돼요. 근데 지금 이제는 그런 거거든요. 뭐 정부에서 이걸 하겠다라고 해서 주가가 오르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이런 거 지금 보시면은 뉴스 내용 자체가 AI로 뭐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개인 정보를 AI로 찾아낸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 얘기 안 나왔었던 부분이라 지금 주가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일 만약에 이제 오늘 시간에 움직였고 내일 상승이 나올 수 있겠죠. 이제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때 지금 누군가는 샀던 물량을 아직 소화가 덜 됐다. 그러면은 보시면은 여기만 딱 볼게요. 여기만 보면요. 지금 8월 27일부터 거래량만 보면은 분명히 주가가 오를 때 거래량만큼 빠질 때는 거래량이 안 나왔습니다. 그럼 물량이 소화되는 시간이 나올 거고 그러면 내일 만약에 갭상승 출발하면은 윗골이 달릴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을 꼭 염두해 두시고 단기로 대응하실 분들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기적인 트레이딩 전략으로 접근하자라는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보안 관련된 종목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연락을 주셨다고 합니다. 6351번님께서 샌즈랩 가지고 계시고요. 매수가가 11,820원에 비중은 25%입니다. 매수가까지 기다려도 될까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이 부분은 유세벽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샌즈랩이 시간의 거래에서 7.73% 강세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만약에 내일 시장에 좀 시세가 나온다면 정리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좀 추가적인 시세 기다려봐도 괜찮을까요? 저는 한 번쯤은 다시 튈 수도 있다. 그런데 신선하지가 않습니다. 이 봉환 관련해가 디페이크 관련해가지고 벌써 8월부터 앞서서 본부장님이 너무 말씀을 잘 해주셨던 게 거래량 터뜨리면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거래량 줄어들면서 밀렸는데 분명히 한 번은 치고 갈 수 있는 여건은 되겠지만 신선하지가 않기 때문에 시장에서 아주 강하게 시세의 연속성을 가지고 갈 것인가는 좀 많이 힘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내일 한 번 치고 올라갈 때 그때는 그냥 탈출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샌즈랩이 테마성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CTX 사업을 이거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규제 제한을 이렇게 한다. 그리고 그런 소식들에 모니터랩이라든가 샌즈랩이라든가 기타 보안 관련주들이 변동성을 보여주는데 얘네들이 실적을 잘 뽑아내는 종목들은 아닙니다. CTX 매출 비중이 거의 100%인데 이와 관련해가지고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 서비스 이런 수집된 파일의 악성 여부를 식별하는 기술 그리고 악성 코드, 공격지 제작 의도, 공격 방법 이런 것들을 제거를 하는데 이 관련돼가지고 보안 관련된 이런 기술력들이 어느 정도 여기에서 샌즈랩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인가는 저는 솔직히 의구심이 들어요. 이게 시장에서 이 종목이 일을 굉장히 잘한다고 하더라도 테마성으로 움직이지 이거는 종목 본연의 가치로 평가를 받기에는 굉장히 힘들고 실적 자체도 마이너스 적자인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시총도 천억이 안 된다. 이런 천억 정도 수준이다라는 점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저는 솔직하게 이런 테마성은 데이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 만약에 한번 치고 올라갔었다라고 했었을 때 분명히 한 만원까지도 한번 변동성을 키워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투자다운 투자가 아니고 이거는 약간 투기성 투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참고하셔서 수익은 항상 올바르겠지만 데이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는 종목 그리고 이제 가지고 계신 지금 매수가까지 조금 한번 그 시세 줄 때 나오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모두 공통적인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현재 보안 관련 주 움직임 보여주고 있지만 그 시세의 연속성에 대해서는 물음표 남겨주셨네요. 다음으로 FSN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시간을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유세벽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YG 플러스에 이어서 지금 FSN도 계속해서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상한가가 풀리면서 마감을 했네요. 6.97%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대표님, FSN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이거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케이팝, 블랙핑크 멤버 제니, 로제, 아파트 뮤직비디오가 틱톡으로 1억 뷰, 그거를 달성을 하고 그리고 유튜브 1억, 15억 뷰, 돌파 전 세계적으로 인기몰이를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으면서 워너뮤직코리아 업무 협약을 체결한 FSN이 이쪽 계열 지분을 좀 보유하고 있다라는 소식들에 지금 강하게 주가가 치고 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여기 이런 관련 이슈성 몰이에 대해서 단기적인 시세가 분명히 발생할 수 있다.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시장에서 지금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은 전반적으로 안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테마성,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들만 업득락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일 분명히 다시 한번 또 치고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거예요. 근데 가격적인 측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다 윗고리들이 달립니다. 이렇게 여기에서도 여기에서도 그리고 은봉 마감할 때도 여기에서도 윗고리들이 크게 크게 발려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재미를 보실 수도 있겠지만 정말 이거 익절가나 손절가를 확실하게 잡고 대응을 하지 않으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가 아닌 약간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고 정말 안정적으로 보수적으로 바라보시는 투자자 분들이시라면 이런 종목들은 그냥 곁다리로 이렇게 놓고 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단기성 트레이딩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비중의 3% 내지는 5% 정도 조금만 담고서 대응을 하시고 그리고 내일 만약에 출발을 한다 그러면 2,300원 위에서 가격대에서 출발을 할 거예요. 그러면 241선이라는 명확한 지지 라인이 보여집니다. 여기가 지금 돌파됐던 돌파 안착대가 종가가 형성됐던 적이 굉장히 백으로 돌아가야 돼요. 24년 단기적으로 봤을 때 24년 4월 이때거든요. 이때만 좀 위에서 마감이 됐었는데 그래도 2,300원대 가격대를 밑으로 하회를 합니다. 언더로 많이 밀리기 때문에 이 가격대, 정확하게는 2,240원 정도 여기를 손절가로 잡고서 대응을 해보실 분들은 하셨으면 좋겠다. 단, 이거는 약간 트레이딩이다. 약간 도박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격 전략까지 잘 참고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